그대 미소에 난 취한 것 같아 자꾸만 웃음이 나 어린아이 장난 같아 다정한 밤 공기가 적당한 밤 바랬던 나라들 다른 음악이 돼 제틴이크의 눈에 뺐을 수 있는 곳이 오직만 흔들면서 정말 힘들어 하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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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너무 좋은 곳으로 우리의 차가가가가 우리의 차가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많은 공간이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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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사실은 마치지에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의 메인에 가려고요. 교육의 메인은 어떤 아닐 수 있는 현대의 주식품이 생긴 회장의 카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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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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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claras, 저희들이 짓은 그렇죠. 여기에서 카페, restaurant, hotel, hotel, 롤라이 롤라이 공간 그런 정 vendred 이 그 아침내 제가 더 롤 롤 롤 롤 롤 롤 롤라이 롤 롤 롤 롤 롤 이제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하지만 이 시카가 없으십시오. 아니요. 네. 지금 시카가 있으려고 합니다. 10년 후에 한국에서.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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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마도. 여 larg closing. 응 내 맘 시키지 italicav학을 붙고 Galliaves. 이제 한 명의 휴식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의 휴식을 생각해보기 때문에 우리의 형부가 에는 강력을 주지 못합니다. 같은 내용이 모두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의 길이 없지 않습니다. 알지 말아야는 알지 말아야죠. เฎ어는 길이 없지만, 물에 두고, 그래서 우리를 하다. 이제는 제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자리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비밀은 과란은 17 입니다. 늘 9,5х30에서 12,5х30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들은 사킬을 보니 이제는 중요한 곳이 있어요. 하나하나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치적 오프닝 아파트는 있어요. 조금 더 가까운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공간을 볼 수 있어요. 이쪽을 더 강하게 보셨어요. 이치적 오프닝 아파트는. 이제 이곳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짱진이의 사이도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노스통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진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침캠을 가득한 침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을 알아보겠습니다. 설탕, 또 잘 선택한 애가. 그가 당신의 사랑은? 저는 단일 상척을 받았고 바다른 시원에 있는 기상도 를 저희 가족과 함께 즐기면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게 아프다고 생각나요? 대신에 사이에서 싸우면 combineIT이 당시 그런 옷을 구매했습니다. 식기전스 마을라 tower을 둘까 내가 주문하실onna 네, 그렇게 celebrations, 그렇다고 이럼의 얼굴은 뇨이 전혀 훌쩍 좋은 생활 коп이라고 네, 우울구 플래지에서 데려가 왔습니다. 이곳은 길을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작은 나라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래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역할을 통한 것이다. 저는 그 경우에 지금까지 이런 곳에 있는 다른 곳에서 보였어요. 이런 편의점이 없을 것 같네요. 같은 곳에서 1인공it 좀 더 줄어들어 하지만 특히 더 평가에 있는 곳에 너무 잘 distances DAVID 이곳에서 이곳이 수 come 도착했습니다. 그니까에 보시기에 보시면, 그 앞서서, 이것은 1960년에 이곳은 한국이 그리고 북한이 한국이 한국이 이곳에 이곳을 이곳에 이곳을 이곳에서 유난의 아니요 이곳은 유난화 이곳에서 이낙연의 이곳에 오전화 아라라라가 고정한 경제에 왔습니다. 오랫동에 오전한 경제에 왔습니다. 오랫동에 오전한 경제에 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한 번의 일을 조정한 경제에 왔습니다. 그리고, 5-10년간에, 더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타시레를 더 잘한다. 다시레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도 더 좋은데요. 또 좋은데요. 사실 좋은데요. 사실 좋은데요. 여기에서 마피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큰 회의. 두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가 있는 곳이 있다면, 두 번째가 있다면. 네. 네. 그렇죠. 역시 원의 검은 한 conc이신데요. 함께 하는 카페가 있겠습니다. 가장 커집니다 собир의 카페인 카페인 가스로 가르치 אס지마세요. 콥라 하하. 내가 보았을 Japon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오케이. 바로 이 borrowing каче입니다. 카페에서 그리고 커플로 가르치입니다. 지금 우선에 전해 중간에 를 돌의봅시다. 모든 범을 부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지역에 유지하는 다가가가가가 있어. 이곳은 특히 오그래픽이 메추를 име는 등에 있는 곳에 오열을 보면 좋습니다. 여러 잇 sof nep을 보시 tapping. —레일을 합니다. —레일을 했는데... —레일을 가지고 있다면? —레일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레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르쳐ем. —레일을 중간에 그쪽으로 가르쳐ى. —레일을 맞춰서ater는 도원도 맞춰서 —레일을 가지고 있어야지. —레일을 보예요. —레일을 봐서서. —그러니까요. —레일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에서 여기로 이논을 찾아들이고 밑에다. Video 앞과 차가 되었습니다. 공간을 향해 보였습니다. 나를 찾아봐요. 훌륭한 보화를 찾아서 autores니까요. 청소랑 같이 항상 같이 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주변에 따라서요. 그 시미가 FDA 주 instaurates. 혁신을 찾으십시오. 나를 당장 받은 뇨를 주 instrument을 보며 다가 보면서요. 오왁 씨입니다. 바흐라는 구zeni. 이곳은 도로가. 멜럴 때,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은 카페대가 되어있어요. 잘 잘 이슈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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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Kickstarter에서 계속해서 같이 같이 ads을 표현해던ment. 그대가 가 discount에 completelylyn 말했다. 네. 기타가 아마라니는 내버무무꾸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럼 머리가 계속해서 지내고싶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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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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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도 다 집사일처럼. 정말 진짜 아름라. 오! 반지면 준비했는데. 나도. 아마 다른 가벼이 있는 거 같아. 너무 아름다운 거 같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거 같아. 아주 아름다운 거 같아. 너무 아름다운 거 같아. 저쪽이 아름다운 거 같아. 이 쪽이 진짜 아름다운 거 같아. 디저트 아이자. 안주. 지금 너무 아름다운 거 같아. ен 어머니 어머니 너희는 할 수 있는 너희는 안의 너희야 나의 다른 transferring var senin she 가겠습니다 고운즈서 사는거 줄지 못한 거야 왜 이렇게 자극의 사감은 줄지 못한 거야 아니 어디 아 아 좋아하는 바탕.. 너무 쉬유 뼈의 외들든 왜냐하면 센칸의의 고장과 마지막으로 배우는 뭐야 내게 억은 정말 보고 여기까지 델지러 chick 시청해주신 것은 귀찮아 네 그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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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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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러 가지 해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들에 들어가서 매인이기 때문에 가르침기, 헤드위원회에 있던 다리로 기독한 분이로 혹시 기억나지 않겠다고? 이미의 뒷배들이 진입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봤던 제잿인에 생성한 생선을 전원에서 전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원하는 상관없이 기쁨이 아니라 상관없이 해당이 있을 때 공부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이곳은 메일을 이곳에 이곳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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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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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곳이 이곳에서 여기 이곳 여전히 가르쳐놨을 한다는 주요. 아무것도 안 하겠지. 그래서 기간에 가서 이렇게 아주 많은 곳을 가질 수 있는 곳이 함께 있으면서 다른 곳이 있는 곳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공항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한 아침은 어디에 여기가 한 번 더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한 번 더 좋은 곳을 마치고 싶습니다. 일정도 있다면. 그럼 다음 시간에 관한 기관은 하지만 하지만 그들이 다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격취하는 게 재미있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과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힘을 통해서 지금의 전해서부터 전해서부터 격취하는 격취하는 정말 잘 관계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도와서 도와서 차가의 카페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의 교육의 정보섰로 계속됩니다. 네. 지금 이 쪽에 좋은 예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릴 수 있는 민원입니다.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지역을 추천합니다. 그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좋은 곳이 있겠고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있는 곳이 있다면 그지에다 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길을 찾았어요. 유명한 바와 함께 도착을 하면 갑자기 미친 곳이 있어요. 모든 지역은 아래로 비닐을 하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선택했고 지금 시간을 적립해서 그래서 우리의 직원은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다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아마도. 아름다운 공간이 일상으로 다른 곳이 없어서 다가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주문한 곳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탕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요구가 여기지 보도 수술 보다는 뇌 뇌 시 뇌 지 데 이뤄 뇌 뇌 뇌 뇌 뇌 다음은 eski Bademli Köyü는 belki도 이렇게 생각할 땐 dün gece çıktık ama tam böyle günbatığımın ucundan yakaladık bugün beğenirsek burada kalacağız daha doğrusu güzel bir nokta bulursak yoksa yukarı çıkacağız bakalım neler varmış kolay gelsin 헤디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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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yer 지식들 . 매력 .. 이것만으로 계신 location . 빠른 곳으로 돌아온다니 ? 정말 adjusted. 이렇게 좋아했던 곳이 되겠다. 이제 이곳을 놀고 있도록. 그럼 한 번에 лож힌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불가한편드edo근 Marekos WAYS 이것은 시청자에 사용되 fr nour partners 있는지 앞自俺illä 흥미매nariev에서 놈이 잠 redden 공 reach 예일을 다음 단न에 가볍게 아직 então kein 끊rudhen cipe 캥Ɖ hit 정말 이렇게 마산을, 상대를 얻고 음식을 얻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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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칼리아를 아래에 이렇게 놓고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골치아도의 가장 좋은 한 장면이 있는 곳이. 그리고 여기가 를 덮어낸다. 여기가 를 덮어낸다. 여러분, 이곳은 여기가 있다면. 여기가 를 덮어낸다. 여기가 를 덮어낸다. 여기가 를 덮어낸다. Yes. 오늘 아침에 오신 곳이 어디서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분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많이 안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안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집사장あり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럴 때가 아주 희망이 있었지?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정한 일에 일한 일을 만난다. 그의 일에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후나들은 형태라가 별명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판로сть Doubtons이라고 생각하는 데 저희는 300 yıllık, asırlık bir çınar ağacı var. Biz onu yine karanlıkta gördük. Eş zamanlı olarak da çamaşırhane var. Aslında Gökçeada'nın hangi tarihi köyüne giderseniz her birinde çamaşırhane görüyorsunuz. Çok ilginç değil mi? Evet. Biz de sorduk hani neden bu kadar çok çamaşırhane var başka yerlerde hiç görmedik diye. Bize şunu söyledi abi. Burada dedi 1980'lere kadar elektrik yoktu. 1970'lere kadar da su döşemesi yani su boru hatları vesaire hiçbir şey yoktu. Öyle olunca elektrik de su da köye çok geç geldi. Ve insanlar hala o çamaşırhanelerde yıllarca çamaşırlarını yıkamaya devam etmişler birlikte. O yüzden o çamaşırhaneler varmış. Şu anda günümüzde hala duruyor aktif olarak. Ama su falan kullanıyorlarmış. Yani oralardan su alıyorlarmış anca. Ve bize şeyden bahsetti. 15 Ağustos'ta Gökçeada'ya gelirseniz eğer burada Ortodokslar için özel bir ada burası. Çünkü Ortodoksların lideri Gökçeada'lı. Kendisi de buraya geliyormuş hatta. Bartelio söyleyemediğim. Bartelio bir şey unuttum ben de tam adını açıkçası. Öğrenip yazalım videonun üstüne. Ortodoks alemin lideri. Evet. Ben Türkiye'de yaşarken de kendisini bilirdim. Tezyonlarda çıkardır. Ara sıra işte dinlerin, Türkiye'deki özellikle Yahudilerin, Hıristiyanların, Ortodoksların, Müslümanların bütün liderleri bir yere gelip öyle zaman zaman haberlerde konu olurlardı. Görürdüm aslında kendisi ama ismini şu an hatırlayamadım. Evet. Önem bilgiye kusura bakmasınlar izleyenlerde. Yazılım üstüne biz de ismini hatırlamıyoruz ama Ortodoksların lideri olduğunu biliyoruz. O da 15 Ağustos'ta buraya Meryem Ana Ortosu mu deniliyor? Ortodoks. Ortosu mu deniliyor? Meryem Ana Ortosu mu deniliyor, Tortosu mu deniliyor bilmiyorum. Burada 15 Ağustos'ta özel bir günleri var onu kutluyorlar. Ve onun içinde herkes Gökçeada'ya geliyormuş. Hatta biz de alışveriş yaptığımız abi şey dedi, burayı tanımazsınız dedi. Tabi Rum köyü oluyor falan dedi. Her taraf Rumlarla doluyor falan. Yunanlarla Rumlarla doluyor. Ki zaten şu anda da günümüzde de Rumlar yaşıyor burada yani. Çok keyifli. Gökçe'de gerçekten bize keyifli bir üç gün yaşattı. Bu buradaki son akşamımız. Yarın da yine bir yerlere gitmeyi planlıyoruz ama bakalım nasıl olacak bilmiyoruz. Burada her şeyi biraz spontane karar veriyoruz. Buraya gelmemiz de biraz spontane oldu. Şimdilik gün batımının keyfini çıkartıyoruz. Kamerayı çevirip Kaliköy manzarasıyla gün batımına siz de eşlik edin. Bu arada izlediğiniz için teşekkürler. Eğer ilk kez izliyorsanız kanalımızda seyahat deneyimlerimizi biz gezdikçe paylaşıyoruz. Sık sık geziyoruz. O yüzden hemen hemen düzenli içerikler bulabilirsiniz bu kanalda. Gerek Türkiye'den gerekse Avrupa'nın ya da dünyanın herhangi bir yerinden. Bunun için YouTube kanalımıza abone olabilirsiniz ve zil konuna dokunarak bildirimleri açık hale getirebilirsiniz. Ve aynı şekilde Instagram'dan da takip edebilirsiniz. Instagram'da Bahar'ın varlığı daha fazla önde. O da kendisi şurada bir yerde. Onu da takip edebilirsiniz. Herkese Gökçeada'dan güzel bir akşamdan selamlar. Görüşmek üzere. Evet herkese günaydın. Yeni bir günden. Şimdi böyle dağların arasından, patikaların arasından şöyle aşağıdan geldik. Görüyorsunuz manzarayı zaten. Arkada da hatta deniz var. Oradan şöyle bir yere geldik. Burası da bir kahvaltıcı. Puan yüksekliği bir şans verelim dedik. Bugün buradan ayrılacağız. Ayrılmadan önce güzel bir kahvaltı yapalım istedik. Manzara eşiğinde. Baharlar çıktı şimdi. Yol üzerinde de bir sürü hayvan gördük bu arada. Asfalt artık bir yerden sonra bitti. Bayağı toprak yollardan geçtik. Zorlu bir yoldu. Zordan kalsın aslında taştan oluşmasından dolayı. Dikkatle çıkmamız gereken bir yoldu. Yol üzerinde bayağı yılan gördük. Kaplumbağa gördük. Keçileri zaten gördük. Bayağı jungle'ın içinden geçerek geldik. Şöyle bir kapıdan geçiriyoruz ve yukarıya doğru birazcık da böyle tırmanıyoruz. Şimdi kahvaltıya oturduk. Bayağı zengin bir kahvaltı masası koydular önümüze. 5 kişiyiz ama 3 kişilik kahvaltı söyledik. Bir de üzerine ara sıcak neleri varsa sıcak daha doğrusu ara sıcak da demez değil mi? Bunlardan söyledik. Mene menidir, patatesidir, avcı böreği, patlıcanlı börekleri var onu merak ediyorduk ama yokmuş. Kahvaltı kişi başı 250 lira bu arada. Menüyü de çekeriz size. Ama şu ana kadar denediğimiz her şey lezzetli. Bitince bir daha yine değerlendiririz. Devam. Cırcır böceklerinin ortasında güzel bir yerde kahvaltımızı ettik. Bayağı 2 saat falan sürdü. Uzun uzun. 3 kişilik kahvaltı söylememize rağmen bitmedi kahvaltı neredeyse. Dolu doluydu tabakları çünkü çok da lezzetliydi. Tavsiye ederim buralara gelmenizi biraz gelmesi meşakkatli olsa da keyifli bir yer. Akşam yemeği de yapıyorlar. Buranın meşhur yemeklerini yapıyorlar. Ev yemekleri yapıyorlar. Biz memnun kaldık. Şimdi artık Feribot'a geçme zamanı. Gökçeada'nın Feribot iskelesi merkeze çok yakın. Feribot yolculuğu Gökçeada'dan Çanakkale'ye ortalama 1,5 saat sürüyor. Bu esnada aracı içeriye bırakıp yukarıda takılacak, oturacak yerlerde zaman geçirebiliyorsunuz. İndikten sonra vardığınız yer Çanakkale'nin Kabatepe iskelesi oluyor. Biz 5 kişi yolcu ve araç dahil 380 lira geçişe ödedik. Gelirken de online rezervasyon yapıp 450 lira ödemiştik. Fiyatlar her zaman talebe göre ve bulunduğunuz zaman aralığına göre değişebiliyor. Gitmeden önce siteden check edebilirsiniz. Kabatepe iskelesine vardıktan sonra Çanakkale otoyolu üzerinden İstanbul'a rahat bir şekilde ulaşabiliyorsunuz. Gökçeada'da kısmı da dahil İstanbul Beylikdüzü'ne ulaşmamız bizim toplamda 5 saatimizi aldı. Gelirken de aynı yolda 6 saat harcamıştık. Hafta sonu için ya da yazın daha sakin, daha elde ememiş bir yerde tatil yeri arıyorum ben. Aynı zamanda uygun fiyatlı da olsun diyorsanız Gökçeada gerçekten güzel bir olanak. Biz buranın doğasını, insanını, yemeklerini, manzarasını, her şeyini çok sevdik. Muhtemelen Gökçeada'ya birkaç kere daha geleceğiz. Buraya gelmek İstanbul'dan özellikle çok rahat. Sizle gerek bir hafta sonu için gerekse daha uzun bir kafa tatili yapmak için mutlaka Gökçeada'ya yolunuzu düşürün. Herkese tekrardan Çanakkale'den hoşçakalın diyoruz. Adın ne? Mehmet Salih. Bu restoranda sen de mi çalışıyorsun? Babam bu dükkanı sahibi. Babana yardım ediyor musun peki? Adı neydi restoranın? Sokak 17.5 Sokak 17.5. Burada yemek yedik ve her şey çok lezzetliydi. Mehmet de bizimle tanıştı. Videomuzun bir parçası oldu. Selam söylemek ister misin izleyenlere? Evet. Kanala abone olmayı unutmasın. Şahanesin vallahi ya. Mehmet söyledi herkes kanala abone olsun.